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칠보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본래 여덟 가지 보물이 있어서 팔보산이라 하였는데 칠보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연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칠보산 아랫마을에는 장사꾼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각지를 돌며 장사하는 장사치였습니다. 돌쇠는 장사로 돈도 어느 정도 벌었지만 그다지 재물 욕심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심 또한 본 뒤 착한 사내였습니다. 이런 돌쇠가 장사를 마치고 다른 장사치들과 한 잔 술을 마신 뒤에 밤이 되어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팔보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술기운 탓인지 자주 가던 팔보산의 길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전혀 처음 가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깜깜하지? 오늘따라 달빛도 없고 내 평생 다니던 팔보산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오늘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돌쇠는 영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평소에 가는 길이 아닌 듯 했습니다. 돌쇠는 길을 찾느라 고생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산에서 웬 달기우네? 어찌 산속에서 닭이 울고 있지 그리하면 산짐승들에게 잡혀먹힐 텐데 한번 가서 봐야겠구나. 돌쇠는 호기심의 소리 나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다가가 보니 샘터에서 닭 한 마리가 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보니 금방이라도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 닭은 왜 여기서 이 밤중에 저러고 있어? 가만히 있거라 내가 꺼내주마. 돌쇠는 샘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닭을 잡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돌쇠의 손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 닭이 이렇게 딱딱한 거야? 아니 이게 뭐야? 돌쇠가 샘물에서 들어올린 것은 황금닭이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분명히 그냥 닭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황금닭으로 변하다니 신기하구나 가만히 있어봐 이걸 잘 숨겨가야겠다. 이건 보통 황금닭이 아닌 게 틀림없소. 재물 욕심이 없던 돌쇠도 이 황금닭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눈은 황금닭에 이글거리는 것입니다. 돌쇠는 얼른 그 황금닭을 보자기에 싸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멀리 주막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휴 다행이다. 오늘은 저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야지. 돌쇠는 주막집을 향해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주막은 장사 중이었고 돌쇠는 허기가 져서 주모에게 국밥을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돌쇠를 힐끔 훔쳐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밤중에 어쩌자고 산을 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커다란 보자기는 뭐예요. 뭐 귀한 거라도 들었어. 아주 묵직해 보이는데. 주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황금닭을 싼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내 장터에서 팔 물건이요. 돌쇠는 그리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무척 당황하여 그 보자기를 몸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고 누가 훔쳐간답니까. 거참 황금이라도 있는 것이요. 뭘 그리 당황하십니까. 국밥이나 드쇼. 주모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돌쇠는 잠자리에 들려다가 다시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 든 황금닭을 확인했습니다. 황금닭을 보는 돌쇠의 눈은 마치 홀린 듯 했으며 탐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틈으로 그런 돌쇠를 엿보고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모였습니다. 주모도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황금으로 된 닭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저게 뭐야 저건 황금닭이 아닌가 저리 큰 황금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 황금닭을 보고 너무 놀랐고 순간 탐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도적패들이 주막으로 들어오자 얼른 그 도적패두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주모 왜 그래 술은 안 주고 왜 방으로 들어가는게요. 글쎄 가만히 좀 있어보구려 내 말 좀 들어봐 아주 좋은 소식을 말해줄게요. 주모는 숨을 죽여 조용히 돌쇠의 황금닭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내 목도 챙겨줘야 돼. 나도 이제 좀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게 정말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황금닭이며 자넨 평생 펑펑 돈 쓰며 살아도 돼. 두목은 패거리들과 함께 돌쇠가 묵고 있는 방을 향해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한편 돌쇠는 돌쇠대로 바깥에서 갑자기 도적패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불안해하다가 문득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었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조용히 두목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상적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주모가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안되겠다. 내 여기 있다가는 이 황금닭을 빼앗을 것이야. 돌쇠는 그렇게 황금닭을 챙겨서 미리 뒷문으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두목은 칼을 빼들고 돌쇠가 있던 방문을 힘껏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돌쇠는 보이지 않고 등잔불만 바람에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봐 주먹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새 도망을 쳤네. 응 눈치채고 도망을 쳤어 얼마 못 갔을 테니까. 얼른 쫓아요. 그래 얘들아 어서 이 큰 방울 샅샅이 뒤져라. 분면 이 근처에 있을 것이야. 도적패들은 황급히 주막을 나와서 인근 산속을 이잡듯이 뒤지며 돌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목 없습니다. 코빼기도 안보입니다. 저 주모가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다들 돌아가자. 다행히 돌쇠는 멀찌감치 달아난 뒤엇기에 도적패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걸음아 날 살려라 열심히 달려서 어찌어찌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황금닭을 얻은 이후 돌쇠는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장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집을 나서기도 힘들었습니다. 돌쇠는 황금닭을 깊숙이 감춰놓고는 몰래 한밤중에나 잠시 꺼내볼 뿐 매일을 근심과 걱정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는 부인의 마음 또한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황금닭이 당신 잡겠어요. 차라리 그 황금닭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세요. 부인이 걱정스레 얘기했지만 돌쇠는 황금닭만큼은 절대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말에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던 중에 어느 도적 패들이 돌쇠를 찾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직도 나를 찾고 있다고 안되겠다. 그 황금닭을 부인 말대로 그냥 팔아버려야지. 그는 장사를 하다 말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된 채로 있었습니다. 아 이게 다 뭐야 왜 우리집이 이 꼴이 된거지 그리고 내 부인은 어디로 간거야 부인 어디있소 돌쇠는 화들짝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와서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바로 옆 숲속에서 부인이 울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아이 부인 어찌 된거요 괜찮소 집안 꼴이 왜이리 된거야 그러자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의 도적 패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도 모르게 이 황금닭을 얼른 가지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 도적들이 우리집을 뒤지고 이리난 장판을 만든 것입니다. 저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이를 어째 안되겠소 여기는 위험하니 어서 떠납시다. 이 황금닭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오. 도적패들이 모르는 곳으로 갑시다. 이들 부부는 황금닭을 챙겨서 산길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뛰는데 갑자기 앞에서 여러 명의 도적 무리들이 부부의 길을 막았습니다. 도적들은 돌쇠가 그 길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만 어서 그 황금닭을 내놓으시지 순순히 내어주면 살려주마. 네 목숨이 황금닭보다 귀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자 돌쇠는 황금닭을 꼭 끌어안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그 황금닭을 확 빼앗아서 도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지세요. 우리는 이러는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옆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자 도둑의 두목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인을 두었구만. 덕분에 목숨을 건진 줄 알아? 이렇게 순순히 넘기면 그 귀한 목숨은 건질 수 있잖아. 도적들은 보자기에서 그 커다란 황금닭을 꺼내보고 큰 횡재를 만났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쳐댔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도적 떼들에게 떨어졌고 황금닭을 보며 좋아하던 도적 떼들은 순식간에 번개를 맞아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금닭은 갑자기 살아있는 닭으로 변하여 한 번 크게 목청껏 울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팔보산의 보물 중 하나인 황금닭이 못된 도적들의 손에 부정을 타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팔보산을 칠보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황금닭이 하늘로 사라진 이후 마을에는 매년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지고 질병이 나돌아 죽는 이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칠보산 산신의 노여움 때문에 그와 같은 병고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칠보산의 산신께 10월 초하루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는데 그때부터는 흉년도 사라지고 병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의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돈은 많이 없었으나 서로 알콩달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사이는 남부럽지 않게 좋았으나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뒷산에 올라가 아이를 좀 점지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날 새벽 이 부부의 집 앞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남자 아이 울음소리 같은데요. 그렇게 두 부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집 밖으로 나가보니 집 문 앞에 웬 갓난쟁이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아기입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기를 보내주신 것인가 봅니다 하며 부부는 그렇게 아기가 생겨서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돌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식으로 삼아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그런 돌쇠는 어린 시절부터 그 힘이 타고난 장사였습니다. 어찌나 힘이 세던지 열 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나무를 붙잡고 뿌리채 뽑아버릴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성품 또한 뛰어났습니다. 부모에게 늘 효도하였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였으며 거기에 다 책을 가까이하며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일이라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영웅이 태어났다며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당시 임금의 무수한 횡포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가난과 함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으니 어찌 돌쇠가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이 나와서 추악한 임금을 몰아내고 올바른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준 영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돌쇠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결국 못된 임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영웅이 나라의 나 말고 또 다른 영웅이 있단 말인가? 한 나라의 영웅이 둘은 용납할 수 없다. 당장 돌쇠인지 머식인지 하는 놈을 잡아오도록 해라. 어서 잡아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여라. 임금은 오직 자신만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임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임금에게 다른 영웅의 소문이 들려오니 얼마나 불쾌해하며 화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돌쇠를 잡아오라고 사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임금의 명령을 받은 마을의 사또는 포졸들을 이끌고 돌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에헴, 아무도 없는가? 당장 돌쇠란 아이를 데려오라는 임금님의 명령이시다. 돌쇠의 이놈 어디 있느냐? 어서 나오거라. 아니 사또, 갑자기 왜 우리 돌쇠를 찾으십니까? 돌쇠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아이인데 어찌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잘못을 모르겠느냐? 잘못은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임금님의 명령이니 비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까지도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당장 돌쇠를 데려오거라. 당장 데려오거라. 사또는 앞을 막고 연유를 묻는 돌쇠의 부모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돌쇠를 당장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졸들이 돌쇠를 잡아가려고 하니 돌쇠의 부모님은 포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로해선 안 되겠구나. 이것들을 어서 치워라 하며 사또가 명령을 하니 포졸들은 돌쇠의 부모를 마구 때리고 넘어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돌쇠는 몹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부모가 그렇게 변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들 감히 우리 부모님을 못살게 굴다니하며 돌쇠는 마당에 있던 커다란 큰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포졸들은 커다란 돌이 마치 조약돌처럼 빠르게 날아오니 순간 깜짝 놀라 모두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다행히도 큰 돌은 사또와 포졸들이 맞지 않고 근처의 나무에 퍽하고 박혀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어찌 저것이 사람이냐 괴물이지 하며 사또는 돌쇠의 힘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는 부엌에 잠시 다녀오더니 다시 한 손에 커다란 가마솥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 부모님을 내버려 두시고 물러가시오 아니면 이 가마솥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참지는 않습니다. 어서들 물러가시란 말입니다. 돌쇠가 그렇게 강하게 말한 이 포졸들은 어이쿠 저 큰 가마솥을 맞으면 뼈도 못 추릴 텐데 하며 모두들 컵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고작 저런 어린애가 무서워 그러느냐 어서 빨리 돌쇠를 잡아라 다들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사또는 포졸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또 안 되겠습니다요 일단 물러나 포졸들을 더 데려와야겠습니다. 도저히 지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포졸이 말하니 그제서야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물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또와 포졸들이 물러가고 황급히 돌쇠는 쓰러져 있는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어찌 우리에게 이러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를 잡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임금님이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앞으로 포졸들이 또 몰려올 텐데 큰일이네 큰일이야 우선 포졸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어여 이 마을을 떠나자 그렇게 부부는 급히 짐을 싸고 돌쇠를 데리고 몰래 마을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잡아라 잡아라 저놈 돌쇠를 데려가지 못하면 임금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서 잡아라 사또가 벌써 더 많은 포졸들을 데리고 돌쇠를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돌쇠의 부모는 돌쇠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달리고 달렸고 포졸들은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대로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또는 바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였고 포졸들은 그런 부부와 돌쇠를 향해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결국 돌쇠를 감싸 안은 채 두 부부가 화살들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버지! 어머니! 안 돼요! 안 돼! 그 모습을 본 돌쇠의 눈에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돌쇠는 뒤를 돌아 자신을 쫓아오는 포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여봐라 뭐하느냐 어서 화살을 더 싸라 갑자기 돌쇠가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니 사또는 깜짝 놀라서 포졸들에게 화살을 더 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포졸들은 수많은 화살을 돌쇠에게 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말입니다. 팅팅! 탱탱탱하며 돌쇠의 몸에 화살이 닿자마자 화살은 돌쇠의 몸을 뚫지 못하고 모두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포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사또도 너무나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모두 도망쳐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은 화살을 버리고 뒤도 안 보고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난 사또는 누구도 더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포졸들이 물러가고 돌쇠는 다시 쓰러져 있는 부모님에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전 부모님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쇠는 하협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두 부부는 수많은 화살을 맞은 뒤였습니다. 두 부부는 간신히 남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돌쇠야. 부디 너의 힘과 머리를 꼭 좋은 곳에 쓰도록 하거라. 아들아 우리 자랑스런 아들아 너와 함께 사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아라.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돌쇠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두 부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두고 떠나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 돌쇠의 울부짖음은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그대로 깊은 산속에 운박을 짓고 매일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돌쇠를 가엾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운박 앞에 몰래 음식들을 두고 가곤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조차 먹지 않고 소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운박 앞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가끔씩 마을에 내려와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사또는 돌쇠를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는 산으로 돌쇠를 잡으러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런 괴물을 태어나서 처음 본다. 어찌 잡아온단 말인가. 너희들 무슨 수를 좀 내놓거라. 이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나나 너희들이나 모두들 임금님께 목이 달아날 것이다 하며 사또는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또. 그런데 돌쇠란 아이가 딱히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임금님께서는 돌쇠란 아이를 잡아오라 하는 겁니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아이인데 말이지요. 하며 한 포졸이 말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가만히 생각해보니 포졸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돌쇠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고 하니 곰곰이 돌쇠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돌쇠란 녀석이 제발로 임금에게 가도록 해야겠구나. 그럼 우리는 임무를 다 아는 것이 아니냐. 사또는 그렇게 말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특히 돌쇠란 녀석과 친하게 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라. 갑자기 사또가 포졸들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또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이게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하니 사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잘못을 진짜 모르느냐. 너희들이 돌쇠란 죄인에게 음식을 주었다고 들었다. 너희들 때문에 돌쇠란 아이가 잘 살아남고 있으니 그것은 돌쇠를 잡아오라는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제야 알겠느냐. 당장 너희들의 죄를 묻기 위해 임금님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포졸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또는 돌쇠와 친한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여 힘을 들이지 않고 돌쇠를 제발로 오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사실을 돌쇠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돌쇠는 놀라서 마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이미 돌쇠와 친하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끌려간 뒤였습니다. 이봐 돌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랑 친하게 지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끌려갔다고. 네가 도성의 자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큰 벌을 받을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하며. 마을 사람들은 돌쇠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그런 일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인가. 왜 죄 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결심을 한 듯 길을 떠났습니다. 한 걸음에 도성에 도착한 돌쇠는 곧 임금이 사는 궁궐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잡혀왔기에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뭐냐 너는 어쩐 일로 온 것이냐. 한 포졸이 궁궐 앞에 찾아온 돌쇠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돌쇠다. 임금님이 나를 찾는다고 하여 찾아왔으니. 어서 마을 사람들을 풀어줘라. 어서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라. 포졸은 옆에 있는 포졸에게 황급히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돌쇠가 찾아온 사실을 안 임금은 수많은 포졸들을 대동하고. 돌쇠가 기다리는 궁궐 앞으로 왔습니다. 돌쇠가 무서운 사또는 임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임금님 돌쇠입니다. 어서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시지요. 왜 저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 두시는 겁니까. 제가 왔으니 어여 풀어주십시오. 용감하군. 그래 잘 왔다. 네가 네 발로 찾아왔으니.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 여봐라. 저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어라. 그렇게 임금은 돌쇠가 자신 앞에 제 발로 오니.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자 저자를 어서 묶어서 내 앞으로 끌고 오도록 해라. 임금이 말하니 포졸들이 돌쇠를 묶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꽁꽁 묶여서 임금의 앞에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 영웅이 다 뭐란 말이냐. 이렇게 내 한마디 말이면 내 앞에 이렇게 묶여서 무릎을 꿇게 됐는데 말이지. 하며 임금은 그런 돌쇠를 보며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돌쇠야 잘 듣거라. 이 나라의 영웅은 오직 나 하나다. 네까지 것이 감히 영웅으로 불리다니.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자 오늘 너는 죽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말할 기회를 주겠다. 할 말 없느냐. 임금님. 임금님이 저희 힘을 경계하셔 저를 없애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죄 없는 우리 부모와 마을 사람들까지 죽거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들은 임금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임금님이라면 백성을 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 네가 그런 힘을 가지고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녀석아 이 바보 같은 녀석 이제 알겠느냐. 그렇게 비웃어대는 임금을 본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군요. 임금님은 만백성의 어버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백성들을 자신의 도구로 여기니 오늘 제가 당신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하며 돌쇠는 임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 하였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가소롭구나 하며 임금이 또다시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힘을 불끈 한 번 주니 갑자기 돌쇠를 묶고 있는 밧줄들이 모두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 저런 밧줄이 썩은 밧줄이라도 되는 것인가. 임금이 놀라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외쳤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녀석을 당장 없애라. 임금의 명령에 임금 주변에 있던 수십의 포졸들이 각기 창을 들고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그런 포졸들을 개의치 않고 임금에게 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저건 이제 정신이 나간 것인가. 임금이 그리 말하는데 순간 수많은 포졸들이 창으로 돌쇠를 찌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쨍 쨍. 돌쇠의 몸을 뚫을 듯했던 창들이 모두 돌쇠의 몸에 닿자마자 휘어버리거나 튕겨져 나왔습니다. 으악 괴물이다. 살다 살다 이런 괴물은 처음 본다. 돌쇠를 공격하던 포졸들은 모두 놀라 모두들 뒷걸음질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또가 달려와 임금에게 외쳤습니다. 폐하 돌쇠란 놈은 창과 화살이 뚫을 수 없는 신기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맞아도 화살이 다 튕겨져 나오는 괴물입니다. 봐도 봐도 정말 무서운 괴물입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느냐 포졸들은 뭐 하느냐 어서 돌쇠를 붙잡아라. 임금의 명령의 포졸들은 창을 집어던지고 돌쇠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각기 돌쇠의 팔과 다리목과 허리 등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수십 명의 포졸들을 몸에 매단 채 보란듯이 임금에게 뚜벅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들 잘 들으시오. 여기 포졸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내 건드리지 않을 것이오. 내가 오늘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못된 임금을 없앨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날 방해하지 마시오. 하지만 날 방해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소. 내 말 알겠소. 그렇게 돌쇠는 어느새 임금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돌쇠를 붙잡고 있던 포졸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돌쇠를 놓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임금은 그제서야 손발을 벌벌 떨면서 돌쇠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내가 너 잘못 봤다. 너가 진짜 영웅이구나. 내가 이 나라의 벼슬을 시켜주겠다. 원하는 것도 무엇이든 주겠다. 뭐든지 말해보거라 하였으나 돌쇠는 그런 임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임금을 번쩍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임금이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돌쇠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임금의 포졸들은 그런 엄청난 모습을 그저 너글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그대로 멀리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그 후 돌쇠는 임금의 자식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을 골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백성들을 잘 부탁하오 하며 조용히 저멀리 떠났습니다. 돌쇠가 떠난 뒤인 나라는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은 돌쇠를 항상 생각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한 명의 영웅이 어디겠습니까? 또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영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자신만의 영웅 즉 고마웠던 분들을 떠올리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효종임금 시절 이완 장군이라는 이름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효종임금이 명에 대한 은혜를 갖고 청에게 받은 지옥은 식겠다. 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북벌을 계획함에 따라 그는 북벌과 관련된 요직을 두루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벌을 준비하는 왕을 도와 끝뜻을 받들고 실제로 준비를 이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문신으로서는 우암송시열 그리고 무신으로서는 장군 이완이었습니다. 그 둘 가운데서도 이완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로 효종임금이 이 북벌을 할 때 그에게 군대를 맡기려 할 정도로 무척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완은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고 그 담력이 태산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완 장군이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밖에 나와 뒤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쪼그리고 앉은 개를 호랑이가 물어갔습니다. 개 비명소리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나와서는 개가 어찌 되었냐고 이완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천연덕스럽게 호랑이가 물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기겁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너는 어찌 그런 급한 판국에 그렇게 태연스럽냐. 그러니 이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달아났는데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어간 개를 먹기 전에는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 누워라 소란을 피우겠습니까. 그러니 말을 들은 어른들은 이완이 장차 크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이완이 정자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몹시 몸이 불편해진 그가 눈을 떠보니 뱀이 아랫배를 타고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다가 뱀이 다 지나간 걸 본 뒤에야 옆사람들이 깨워서 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뱀이 나를 나무인 걸로 알고 타고 넘어갔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아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자 이완이 말했습니다. 그놈이 나를 나무로 알고 넘어가는 이상 나도 그런 척하고 있어야지 무사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도 태연하게 대답하는지라 친구들이 그의 담대함에 새삼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완은 스무살이 넘어서며 사냥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은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라도 날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 짐승들 잡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하루는 이완이 사냥을 한다고 산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해가 지는 바람에 날이 어두워지고 산길이 무척 어둑하니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 불빛이다. 저곳에서 오늘 밤 묵을 것을 청해야겠다. 그렇게 이완은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완이 불빛이 나온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의 표정은 무척이나 곤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서 가세요. 어서요. 이 집은 도적들의 소구리고 저도 지금 잡혀온 몸이랍니다. 곧 도적들과 숙예가 올 거예요. 어서 도망가세요. 그러면서 여인은 계속 가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깟 도적 놈이 무섭습니까. 이완은 그런 여인의 만류에도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여인에게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 지금 당신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며 한상 가득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곧 도적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러다 도적들이 와서 알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완은 꿈적도 안 하고 태어날 뿐입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잘 받아 먹고는 가장 큰 두목의 방에 들어가더니 이부자리를 펴고 거기서 태어나게 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모습을 보고 여인은 전전긍긍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도적의 수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 떡하니 잠을 자고 있는 이완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이 도적 수개가 노발대발하며 이완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대들보에 매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별난 놈을 다 보겠군. 제발로 내 집에 다 찾아와서 잠이나 자고 있다니 지금 배가 고프니 내가 밥을 먹고 혼주를 내주마 뭐 하느냐 배가 고프구나 어서 음식을 차리고 술을 내와라 그렇게 여인이 도적에게 음식과 술을 내오니 이 도적의 수개가 그것을 먹고 마시자 이완이 그것을 보고 묶인 채로 말했습니다. 이놈아 졸장부도 분수가 있지 어찌 사람을 옆에 놓고 혼자 술을 마시는 거냐 그 말에 도적 수개가 바가지로 술을 퍼주자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안주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도적 수개가 칼끝에 안주를 꽂아서 주자 이완은 그것을 태연히 받아서 질겅질겅 씹어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어이없게 보던 도적의 수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행동을 멈추고 이완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만 황급히 달려들어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식한 놈이 어른을 몰라배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도적 수개가 코가 땅에 닿도록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였습니다. 이완이 당황해하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죽이려면 빨리 죽일 것이지 너는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적 수개가 말했습니다. 아니옵시다. 정말 아니옵니다. 소인이 일전에 아주 이름 높은 점쟁이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저의 신수를 점을 쳤습니다요. 그런데 점쟁이 말로는 제가 언제고 포도청에 잡혀가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도리가 없는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어느 때건 포도대장이 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테니 그때 그를 잘 대접해서 증표를 얻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만난 작자들은 모두들 포도대장이 될 그릇이 손톱의 때만큼도 보이지 않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르신을 만나고 보니 그 배포와 그릇이 틀림없이 훗날에 포도대장이 될 분이신 듯하니 부디 저를 죽이지 않겠다는 내용을 종이 한 장에다가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도적은 계속 머리를 땅에 박으며 사정사정하였습니다. 이완은 자신은 아직 과거 급제도 못한 처지였으니 그 도적 수개의 말이 너무도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도적이 하도 청하는지라 이완은 할 수 없이 도적의 말대로 종이에다가 내용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완은 도적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목숨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 도적 수개가 증표를 써주어 고맙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붙잡고 있던 여인까지 이완에게 내주니 이완은 재산과 여인을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이완이 과거를 급제하고 그 관직의 훈련대장과 포도대장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부하의 손에 도적 하나가 잡혀왔는데 그 도적놈이 도적질은 한지가 오래돼서 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완의 부하는 도적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적이 죽기 전에 꼭 한번 포도대장을 뵙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는 말에 사령은 이완에게 가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말을 들은 이완은 부하가 잡아온 도적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자 도적은 이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적이 눈물을 흘렸으나 이완이 보기에는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나를 아는 채 하는 것이냐 그러니 도적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완이 옛날의 산속에서 도적 수괴한테 써준 증표였습니다. 아니 설마 네가 바로 그때의 도적 수괴란 말이냐 이완은 놀라하며 즉시 도적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이상하였었는데 너의 말이 참이었구나. 신통하구나 신통해. 그래 이제 계속 도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완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어르신을 다시 만났으니 앞으로는 어르신을 모시며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부하로 거둬주십시오. 그러니 이완이 도적을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 도적은 이완의 부하가 된 뒤에 충성을 다했고 많은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 관직도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나라의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도둑이라는 죄인이지만 사람만 잘 만난다면 나라의 충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주위를 한 번 돌아본다면 나를 도둑이 아니라 충신을 만들어줄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착한 도깨비와 탐욕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는 나무나 돌, 빗자루 등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마을 근처의 빈집이나 음침한 굴 속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 도깨비는 인간과 같은 희노애락을 느끼며 곧잘 인간을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인간을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또 도깨비는 자신들이 마치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닥 영리한 것이 아니라 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순진함이 있습니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는 욕심 많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주 이상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도깨비를 한번 만나서 친해져 보고 싶구나. 도깨비랑 친해지면 정말 좋겠어. 그러면 수많은 폐물과 돈 꽤나 가질 수 있지. 과부는 늘 틈만 나면 도깨비를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옆집 안하긴 을 말했습니다. 도깨비랑 친해지고 싶다고. 도깨비랑 친해지면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지만 도깨비 비위를 거스르면 논밭에 있는 곡식들을 거꾸로 심고 소탄에 들어가서 밤이 되면 집안에 알 수 없는 모래나 돌이 날아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도깨비를 보고 싶은가. 그럼 친해지면 그만 아니오. 친해지고 비위를 거스르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겠소. 내게 수많은 재물을 갖다 줄 텐데 비위를 건들 필요가 있소. 거참 간도 크시네. 보통 사람들은 도깨비 말만 해도 모두 오금을 저리는데. 그러나 과부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쉽게 도깨비와 친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도깨비를 실제로 만나보기도 무척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마을에도 도깨비를 만나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도 단지 우연한 기회에 도깨비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도깨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구나. 과부는 늘 그렇게 도깨비와 우연히 만나게 돼서 친해지는 날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마냥 기다린다고? 도깨비와 만날 수 있는 건 아닐 거다. 뭔가 방도를 찾아야만 해. 이렇게 있다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도깨비를 만날 수 없어. 그래서 과부는 도깨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에는 도깨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 헛걸음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공양하러 온 스님을 만났습니다. 과부는 스님에게 쌀한 바가지 가득 주며 묻지 않겠습니까? 스님 도깨비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갸우뚱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는데 도깨비는 메밀묵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아주 환장을 한다는구만. 그래서 메밀냄새가 그윽하게 나면 도깨비가 꼭 온다는구려. 그런데 보살님은 왜 도깨비가 좋아하는 것을 묻는게요? 그래서 과부는 도깨비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며 과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깨비야 단순하고 어리석어 친해지기가 쉽지요. 하지만 한 번 친해지면 그 인연을 끌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연을 끌으면 도깨비에게 큰아를 당할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도깨비를 만나지 않는 것을 천운이라 생각하고 사시오. 그러나 과부는 스님의 당부는 아랑곳 않고 메밀묵으로 도깨비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스님에게 연심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스님 덕에 제가 도깨비랑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과부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쏘어서 부엌 아궁이 밑에 놔두고 도깨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메밀묵을 먹기 위해 도깨비가 찾아오겠지. 그렇게 과부가 수개월을 부엌에 메밀묵을 놓아두니 정말로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로 도깨비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도깨비가 밤중에 몰래 이 과부의 집 부엌에 들어와서 메밀묵을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려 할 때 인기척을 들은 과부가 부엌 문을 열고 도깨비를 마주보고 서서는 말했습니다. 아니 도깨비야? 내 메밀묵을 먹고 그냥 가버리면 나는 아침을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과부는 평생 만나고 싶던 도깨비를 본 것입니다. 사람과 다르게 몸짓이 크고 우락부락한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니 도깨비는 무척 당황해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웃으면서 도깨비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그렇게 도깨비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도깨비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메밀묵을 매일 해줄 테니 자주 놀러와요. 메밀묵은 아주 많다오. 오늘처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서로 좋지 않겠소? 과부는 도깨비에게 그렇게 말했고 정말로 도깨비는 매일 메밀묵을 먹기 위해 과부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깨비와 친해진 과부는 며칠이 지난 뒤 도깨비에게 값진 폐물과 금은 보아를 갖다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과부와 함께 지내는 며칠 동안 정이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과부가 도깨비에게 부탁을 한 다음 날이 되자 과부의 집마당 앞에는 과부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가 수많은 돈과 귀한 보물들을 많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이 많은 것들을 도깨비가 가져다 놓았단 말인가 이제 나는 부자구나 부자야? 과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과부는 도깨비 덕분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부자가 된 과부는 더욱 욕심이 생겨서 매일 도깨비에게 금은 보화와 징귀한 보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탐욕한 과부는 이미 자신의 소원을 다 이뤘으니 괴상망측하게 생긴 도깨비가 귀찮고 싫어졌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도깨비에게 은근슬쩍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며 내색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 도깨비는 모처럼 좋은 친구가 생겨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즐거워하는 일상에 재미가 붙어서 계속해서 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과부가 싫은 내색을 하거나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는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놈의 도깨비는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 과부는 도깨비를 떼어낼 국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과부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도깨비가 이 과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도깨비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자 도깨비가 왜 그건 왜 하고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천연덕스럽게 당신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모두 치워 없애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부가 온갖 아양을 떨면서 물어보자. 도깨비는 그저 고맙고 흐뭇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구려. 나는 세상에 웬만한 건 무섭지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무서워하는 게 있지. 그게 뭐냐면 바로 말머리에서 나온 피야. 그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깨비는 과부에게 넘어가. 자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올컨이 말머리 필요구나. 이제 저 지긋지긋한 도깨비를 쪼자낼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다음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머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러고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집 때문에 피가 질질 흐르는 말머리를 걸어놓고 도깨비가 이것을 보고 도망가기를 빌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가 과부의 집을 들어가려다가 대문에 걸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말머리를 보고 그만 즐겁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도깨비는 달아나면서 자신이 이 과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본 과부는 얼마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도깨비 도망가는 꼴을 보소. 앞으로는 절대 우리 집에 올 수 없을 게야. 그 이후 더 이상 도깨비가 과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란님의 곳간에서 값진 보물과 돈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임금님은 나라의 곳간에서 사라진 보물들을 찾아오라고 전국 각지의 수령에게 다그쳤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나라의 곳간에서 보물을 훔쳐가는 것이냐. 당장 찾아오고 훔친 자는 엄벌에 처하거라. 임금님의 말에 전국의 사령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부가 사는 마을의 사또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난한 과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집에 온갖 값진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또는 그 집을 뒤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다 다를까. 나라의 곳간에서 사라진 온갖 돈과 보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또는 과부를 관하로 끌고 가 신문을 했습니다. 어찌 미천한 여인네가 나라의 곳간에서 이 많은 보물을 훔친 게냐. 필시 혼자 하진 않았을 게야. 같이 훔친 놈들을 이실 짓고 해라. 그러자 과부는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도깨비가 가져다 준 것 말입니다. 사또 그 보물들은 제가 훔친 게 아니라 도깨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어찌 나라님의 곳간을 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또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도깨비가 보물을 갖다 주었다는 허황된 말을 사또는 더욱 격분하며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연 나를 뭘로 보고 허황된 사실로 나를 능멸하느냐. 여봐라 인연이 실토할 때까지 권장을 매우쳐라. 과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도깨비가 갖다 준 것인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평생 옥에 갇혀서 시름시름 알타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벗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처참한 종말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간 사람들은 이과부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